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노래예요. 저는 나이를 굳이 밝히자면 91년생 양띠로 올해 31인데 그래서 여기서 커버곡을 할 때는 제 추억의 노래, 제가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들을 위주로 레파토리를 짜고 있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노들썸 버스킹을 4월부터 쭉 해오면서 제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. 그런데 노들썸, 데이트, 지킴이? 여기 되게 커플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저는 이 주말 황금같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달콤한 노래들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의 데이트 혹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들려드릴게요. 장나라 스윗트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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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nej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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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